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온라인으로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팀입니다. 이번 영상은 플로어볼 편입니다. 플로어볼이란 부드러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스틱과 볼을 사용하여 두 팀 간의 시합을 치러 정해진 시간 동안 상대팀보다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하는 팀이 승리하는 스포츠의 경기입니다. 플로어볼 장비 플로어볼 장비에는 스틱과 볼, 골대, 그리고 골키퍼 장비들이 있습니다. 페이스오프 페이스오프는 경기를 시작할 때나 특정 상황이 벌어지면 중앙에서 양선수에 의해 재개하는 방법입니다. 중앙 지점에 서서 볼을 가운데 두고 스틱의 블레이드를 11자로 놓고 휘슬이 울리면 뒤에 있는 자기 진영으로 볼을 내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드리블 탭 드리블은 블레이드의 안쪽과 바깥쪽을 이용하여 공의 강약을 조절하여 좌우로 짧게 끊어치는 드리블 방법입니다. 몸 드리블은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린 뒤 좌우로 길게 끌고 가는 드리블 방법입니다. 이때 공이 좌우로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패스 탱풀 패스는 볼이 바운드 되지 않도록 블레이드를 바닥에 누르면서 정확하게 패스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공이 오기 전 스틱을 뒤로 빼면서 받도록 합니다. 공중 패스 공중 패스 공중 패스 공중 패스는 최종 방위 공격수에게 바로 연결하여 공격의 활로를 잡고자 할 때 사용하는 패스 방법입니다. 이때 공중 패스는 가슴과 발을 이용하여 공을 잡아 놓을 수 있습니다. 슛 스틱을 약간 뒤로 뺀 후 공을 바라보며 강하게 끊어치는 기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세종시 장애인 체육가족 여러분 생활 속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에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